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탄스 속보 전화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네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찰청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치안감 인사를 하면서 치안감 인사 번복이 일어난 것처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3일입니다.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아직 대통령의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상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면서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다. 언론에 흘려버린 것에서 거치지 않고 실제로 보직까지 해버리기 했으면 이건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것은 하극상 쿠데타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인사권을 중간에 있는 경찰청이 그냥 마음대로 보직까지 가버렸다는 것은 실행에 옮겨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군사 쿠데타의 준환은 경찰청의 쿠데타에 해당됩니다. 하극상이죠. 단순히 월권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실행을 해버렸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버렸고 그래서 애초 이것은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을 쫙 그었는데 엄청나게 경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전세계 어디나 공산국과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국과도 마찬가지고 전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특히 치안감 정도 되는 고위청은 행안부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그것이 그 다음에 발표되거나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경찰청에서 이것을 실행까지 옮겨버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고 쿠데타입니다. 그냥 당순한 월권 정도가 아닙니다. 하극상이고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서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 자 언론에 이거 흘릴 때부터 무슨 속이 있는 거죠. 감추어진 속이 있는 겁니다. 이대로 인사를 해라. 경찰이 아무리 간이 배박게 나와도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경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찰보다도 훨씬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 어디나 또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이상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물을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설사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반발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합니까? 경찰청이 정말로 간이 배박게 놔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개 경찰청에서 침해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렇게 하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쿠데타의 준환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요 반드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라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건 대통령의 권한을 더군다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부분을 이렇게 침해하고 들어간다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시켜 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고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자면 최소한 헌법이나 법률은 존중돼야 하고 기강이 서야 합니다. 그런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있을 때는 비판해야 되고 잘하는 게 있을 때는 칭찬해야 되는 것이 국민이 할 수 있는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국가의 명령을 받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는 조금 또 다르죠. 공무원은 그러자고 공무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에서 이 뉴스 접하고 정말로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바로 세우기 힘듭니다. 지금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에 착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레지스탄스 속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